네, 오늘 짠 간판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오세요. 네,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짠 간판주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먼저 확인해볼까요? 네, 그래도 간판주니까 큰 기업해야겠죠. 카카오가 더 큰데, SK텔레콤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시장의 입맛에 맞게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, 자사주 소각을 지난번에 한 번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전체 발행 주식의 한 10%대 정도를, 보유자 사주를 한 90%대 이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. 이번에는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5대 1로, 즉 5조로 바뀌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, 게다가 또 인적 분할까지 완료가 되면서 이제 SK텔레콤은 기존의 통신회사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고요. 투자 전문회사라고 새로 생기면서 반도체 관련된 SK하이닉스부터 기존에 알고 있는 11번가나 이런 원스토어, 이런 쪽으로는 주르륵 또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만드는 과정들인데,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SK텔레콤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지만, 앞으로 이런 투자회사와 그리고 또 어떤 본회사를 나누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통신주에 대한 앞으로의 가야 될 비전을 잘 보여줬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, 꾸준하게 강세 기조 오늘도 맞춰가는 흐름들인데요.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신설회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자회사들이 순차적으로 IPO를 해서 기업 가치를 계속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, 일단 그렇다고 해서 또 신국가 영역에서 쫓아가기는 좀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림 목적에는 계속 공략을 하자라는 관점은 유지하지만, 앞으로의 또 IPO 진행들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자회사의 IPO 상장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. 또 SK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,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?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에서 또 기존에 SK와 또 SK 이번에 분할되는 투자 회사를 같이 합병한다는 얘기도 물론 시장에서 제기됐지만, 일단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,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맞추기는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. 한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, 여전히 지금은 SK텔레콤의 변화 정도로만 보시면서 대가능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 좀 길게 보시면, 이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저는 반대로 조금 스몰캡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쌍방울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은 최근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동전주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, 쌍방울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. 어제부터 이스타항공 이스턴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, 할인과 동반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급등이 단기간에, 일단 결국 일론부터 말씀을 드리면,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이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번 관심을,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은데, 일단 아시아시피 그룹 내 자회사의 미래산업이라든지, IOK와 같은 자회사들의 컨설턴을 구성을 해서 이스턴에 참여를 했는데, 어쨌든 할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종료한 건 돈일 것 같습니다. 이스타는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, 이 부분일 것 같은데, 그 부분에서 할인을 이기게 된다면 좋겠지만, 만약에 이스타는 낮게 책정이 되게 된다면, 할인에서던 승부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일단 하고 있는 사업과 영역이 전혀 다르지만,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, 일단 이스타항공이 중국 쪽 노선이 한 12개 노선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자회사인 광림이란지, 아이오케 이런 기업들과 중국 쪽 사업에 닿았던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쌍방울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수익이 제기대로 나는 사업군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겟책으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하고 그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매출을 좀 극게 하려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대표를 지냈던 김정식 전 회장까지 인수추진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입찰 방식이 상당히 조금 새로운데요.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 또 인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입찰부터 본격적 인수 확정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M&A 이슈가 좀 더 길게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누가 될지 안심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대에 말씀을 드린 대로 M&A 이슈가 있고 M&A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어떤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종이 나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. 상승이 일정 부분 나오고 나간 다음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상승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.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. 이스트항공 인수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제약바이오주 강세 속에서 코로나 경고 치료제 관련 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신풍제약이 현재 23%, 강한 상승세로 7만 5,700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. 현대바이오 역시 10% 가까이 오르고 있고, 어도내에서도 코안스템 같은 경우에는 11%대 강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현대바이오